저는 안전으로 치는 것보다는 커터가 유리할 것 같은데 일단 빼오기까지 보낼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이게 많이 드네요 빼오기까지 가기가 힘들어 어? 뭐야? 저노만 가면 되는데 거기 넘어갔을 것 같은데? 아니 넘어갔으면 되죠 넘어갔으면 되죠 한번 해보면 답이 나오겠죠? 더 쉬운지 진짜 어? 우리 형 한 손으로 잘 치신 줄 알아요 자기만 해도 열어봤을 때 괜찮을 것 같아 빼야 한 거니 빼오기 손이 목숨을 할 줄입니다 아 진짜 치는 게 120이 안 깔 거란 말이죠 한 6번에 치는 것 같고 그냥 한 100m만 치고 어? 잘 치는다 와! 비싸세요 어? 잘하면 다 하겠는데? 더 버디도 하겠는데 잘하면? 아 근데 이거 한 1번 잘 치시는데 자 버디 한 번 해볼까요? 브러기 찬스 꽁꽁 우측 꽁꽁을 봤어요 안 보입니다 와 맛있어요 와 맛있어요 이 스파드 어? 아멘